자 오늘은 실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는 사고부터 볼건데요 여기 바로 앞 1차로에 까만색 소울이 별탈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달리고 있던 차에서 타이어가 빠지더니 정확히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공중으로 완전히 뜨면서 차가 한바퀴 돈 다음 아예 뒤집혀버립니다 다시 천천히 보면 2차로에서 달리던 차에서 타이어가 빠지자마자 그 순간 소울 밑으로 바로 굴러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는데 진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100만분의 1 확률이고 사실 진짜 문제는 고속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이렇게 바로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낙하물은 원인 차량을 찾지 못하고 그냥 종결되죠 실제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바로 앞 트럭 밑부분에서 판스프링이 날아와서 운전석을 뚫어버린 사고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트럭 운전자는 그냥 떨어져있던 걸 밟았을 뿐이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짜 이걸 떨어뜨린 낙하물 차량은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이렇게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그냥 모든 피해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자세히 보면 올 1월부터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 개정돼서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나 무보험 그리고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제 신속히 정부 보상금을 신청해서 체계인 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사고나서 경황도 없는데 따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신청했어야 됐는데요 근데 이제는 간단히 경찰에 사고 접수만 하면 정부에서 먼저 선자적으로 보상금 신청부터 받고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 못 찾았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는 신청 방법대로 여기 나와있는 서류만 준비해서 먼저 보상금부터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 대부분 모르시는데 혹시 고속도로 달리다가 낙하물 떨어지는 거 목격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1588-2504 여기에 전화하세요 내 블박에 상대 차량 번호가 찍혀있다면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농돈도 벌고 사고도 막고 완전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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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